장로의 신학대가 광양대광교회 신정 목사를 26대 이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세계적인 보금주의 신학자 존 파이퍼가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곧루리교회에서 열린 디자이어링 갓 컨퍼런스의 발제자로 나선 존 파이퍼 목사는 보금의 본질을 주제로 강력한 메시지를 해냈습니다. 기독교 대안감리회 동성애대책위원회가 지난 25일 출범했습니다. 기감동대위는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정죄가 아닌 그들이 성경과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승동교회가 대한민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한국기독교 역사사적지 1호 교회로 지정됐습니다. 구한말 보금전도와 근대교육에 힘썼고 일제시대에는 일제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민족운동에도 앞장선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한국기독교흥 started 자식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국기독교어졌대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업 Brasil